네 가수 손혜원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순천에 살고 있거든요. 순천에서 여수 왔으니까 여수에 순천에 왔어요. 이 노래를 제가 들려드리려 합니다.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? 굉장히 많이 추워요. 손도실이고.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아셨죠? 코로나 잘 견뎌내시고요. 방역수치 잘 지키면 이 시기가 잘 넘어가리라 생각합니다. 아셨죠? 네. 순천에 마세요.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니가 마세요. 니가 마세요. 니가 마세요. 앱아 이산로는 결정적이에요. 이산로는 결정한 생방이 오리에서 하낙기 주와 드릴 그 모양이 속에 흐르렁 숨을 놓은 길을 널 열어도 내 사랑을 거짓어 보라 나 스와 빛이 살아 가슴에 넣어 꿈에도 그리 안 보여 내게 찾아왔어 내게 찾아왔어 내게 찾아왔어 내게 찾아왔어 말란다 서로 널 얻어드는 순서만에 부끄러움이 날아오르며 가을 배수길 그리고 일도 내 사랑을 보고싶도다 따스한 내 눈사랑 가슴에 나와 가슴을 꿈에도 그리던 고향 내 앞이 찾아와있어 아아아아 찾아와있어 내 고향 수천에 왔어요 따스한 내 눈사랑 가슴에 나와 가슴을 꿈에도 그리던 고향 내 앞이 찾아와있어 사랑은 찾아와있어 내 고향 수천에 왔어요 내 눈사랑 가슴을 꿈에도 그리던 고향 수천에 왔어요 내 고향 수천에 왔어요 고향 수천에 왔어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향 수천에 왔어요 고향 수천에 왔어요